운명 운명이야 데스티 나랑 결혼을 했어야 된 건데 왜 이런데? 다시 되돌릴 수 없잖아 갑자기 손을 넣으면 어떡해 적당히 해 내가 진짜로 못 그러겠어 정말 이러다가 나라 씨한테 들키겠어 걱정돼서 한잠도 못 잤어요 미안 미안해 밥 먹고 가라 박범아 태석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가만 좀 있어라 어? 그 아이 둘 다 미쳤어 스무살부터 지금까지 사귀고 있었군요 요샌 나도 쿨하지 않나? 친구끼리도 분위기만 맞으면 코끼리 저것이 아니라 요샌 응? 어? 한글자막 by 한효정